카리스마의 정의 카리스마의 정의 카리스마의 정의 카리스마의 정의가 달라서 사람마다 일반 분들이 카리스마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친절한 목소리와 아주 상냥한 목소리와 신뢰가는 목소리가 조금 반대적인 상냥한 것과 신뢰감은 상냥하게 하는 방법이 쉬워요. 어미 끝을 늘리면 돼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쵸? 그쵸? 상냥하게 어미를 늘리면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미를 늘리면 돼요. 그럼 좀 상냥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보험을 한다고 합시다. 3천만원 나옵니다. 보장해 드립니다. 실례감이 갑니까? 안 가죠? 3천만원이 나옵니다. 보장해 드립니다. 어미 끝이 어때요? 깔끔하게 떨어지죠. 지금 보니까 말 끝을 이렇게 쭉 흐리면서 늘려요. 그럼 친절하고 상냥하긴 해요. 근데 약해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 끝을 끝까지 힘을 주고 하세요. 지금부터. 자기소개 30초만 해보세요. 어떤 사업 하시는지. 오케이. 끝에는 힘 좋네요. 아까는 직급사업을 하고 있고 꼭 늘렸죠. 그쵸? 본인 말한 걸 녹음해 보세요. 그럼 듣기 싫을 거예요. 그쵸? 근데 계속 녹음해서 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고쳐요.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왜 말투가 좀 그러네. 그리고 자꾸 생각하게. 그래서 제가 스피치를 가르치잖아요. 서울에서. 마침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것도 알려드릴 건데요. 스피치를 대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할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이제 클리닉을 하는 걸 구상 중이에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굳이 올라올 필요 없이 제가 직접 가르칠 수 있어요. 화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이 자기가 말하는 걸 반드시 녹음해서 숙제로 제출하게 하거든요. 그럼 되게 힘들어해요. 자기 걸 듣기가. 그리고 제가 굉장히 웃으면서 상처를 줘요. 일부러. 기분 나쁘지 않게 상처 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고쳐. 어우 정말 못 하시네요. 어떻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더 이상 못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흥겹게 하는데 본인은 막 지적을 받고 있어요.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자꾸 생각나야 돼요. 내가. 평소에. 그래야 고쳐. 녹음한 걸 들어야 돼요. 짜증나더라도. 그리고. 제가. 그. 듣자마자 사고 싶다. 목소리라는 전자책을 만들었잖아요. 영업의 신이라는 카페. 언제 오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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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신이라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거기에. 김효석 게시판에다가. 후기를 한 줄만 남기셔도 돼. 오늘 뭐 들었습니다. 후기만 좀 남겨주시면. 거기에 어차피 그. 거기에 아이디가 있으니까. 우리 운영자가 쏴요. 전자책을. 거기에 이제.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전자책 교재로. 나중에 스피치 과정도 그 교재로 할 거예요. 그 교재로 숙제도 내주고. 검사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고. 녹음하고. 듣고 따라해야 돼. 이게 제가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빡. 기받아가지고. 내일부터 카리스마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 원인은 알았죠. 말 끝을 늘린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길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길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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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